직역에서와 같이 한 종류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요일무희라는 의미입니다. 즉 정말 희귀하고 독특한 사람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표현은 특별한 사람, 특이한 사람 또는 별난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입니다. 제 한 사람은 어떤 같은? 네, 우는 어떤 같은. 여는 어떤 어떤 같은? 유엔 어떤 같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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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